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홈 이신장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가구 고르는 팁을 좀 드릴까 해요. 결혼을 준비하실 분이나 혹은 예정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최소 이 영상을 보시면 전문가 소리는 못 들어도 너 나름 센스 있다, 너 잘 꾸몄다 이런 얘기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신장은 한 다섯 가지의 팁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컨셉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볼까요? 엔틱, 브랜치 엔틱, 클래식, 내추럴, 모던, 하이모던, 럭셔리, 빈티지, 인더스트리얼, 컨츄리 등등등 아주 수많은 스타일이 있어요. 원하시는 컨셉을 고르시면 돼요. 잡지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블로그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안목을 키우시고 그 중에 가장 내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고르시면 됩니다. 작은 평수인데 내가 무슨 컨셉이 필요하고 이런 게 있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신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작은 평수일수록 컨셉은 꼭 지키셔야 돼요. 작은 평수라고 컨셉도 없이 대충 꾸미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작은 평수면 작은 평수대로 세미 형태로 꾸미시면 되거든요. 세미 클래식, 세미 모던, 세미 엔틱. 충분히 작지만 알차게 꾸미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컨셉이 중요한 겁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작은 평수인데 뭔가 정돈이 되어 있고 넓어 보이고 뭔가 쾌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침대와 소파와 거실, TV까지 한 공간에 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어떤 컨셉을 갖냐에 따라서 이렇게 잘 공간을 정리하실 수 있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보면 있을 건 다 있죠? 하지만 사이즈도 다 작고 세미하게 되게 잘 꾸몄어요. 자세히 보시면 별거 없는데 뭔가 공간이 풍성하고 있을 건 다 있고 참 깔끔하면서도 잘 정돈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진도 보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뭔가 깔끔해요. 정돈되어 있고 하지만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다 평수가 작은 원룸 스타일의 그런 집입니다. 두 번째, 공간을 나누셔야 돼요. 모든 공간을 똑같은 컨셉으로 꾸미시면 그것만큼 식상하고 재미없는 것도 없죠. 그래서 공간마다 구획을 나누시고요. 그 공간에 맞는 컨셉을 정하셔야 돼요. 지금 보이시는 도면은 20평대 평균적인 아파트예요. 이 사이즈에서 가장 신혼부부들이 많이 시작을 해서 이 도면을 갖고 온 건데 우선 도면을 보시면 안방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같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공간을 똑같은 컨셉으로 전혀 꾸미실 필요가 없거든요. 침실은 침실에 맞게끔 어떤 컨셉을 정하시고 거실과 주방은 같은 공간이니까 최대한 같은 컨셉으로 꾸미시는 게 좋고요. 작은 방 두 개는 일반적인 신혼집에서는 방 하나는 옷방으로 놓으시고 나머지 방은 서재로 많이 꾸미세요. 그 공간마다 컨셉을 나누신다면 훨씬 좀 편하게 또 다양한 느낌으로 꾸미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잘 컨셉과 공간을 나누신다면 알차고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꾸미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색상과 소재를 정하셔야 돼요. 색상과 소재와 톤을 정하셔야 되는데 너무 다양한 색깔로 그 공간을 채우시려고 하면 이도 저도 아닌 컨셉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에서 두 개 작은 평수일수록 하나 정도의 톤만 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사진 한번 보시면 뭔가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죠? 하지만 공간이 되게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한 가지 톤과 한 가지 색으로 공간을 꾸며서 그래요. 공간이 조금 더 통일감이 있고 세련돼 보이는 공간으로 꾸미실 수가 있죠. 여기서는 소재도 정하시는 게 좋아요. 화이트의 우드, 블루의 골드, 그린의 레드 이렇게 뭔가 색상을 정하시고 소재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사진에서도 보이는 것 같이 그린과 골드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이렇게 럭셔리하고 매력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재와 색상을 꼭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드를 하려고 해도 우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많은 나무를 다 까시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시거든요. 나무도 소재를 어느 정도 정해서 제한된 수정으로 꾸미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탁과 컵보드와 체스터가 같은 톤 같은 소재로 꾸미시면 통일감도 있고 더 심플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작은 평수일수록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한되게 색상과 소재를 정하시면 통일감이 있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날 수 있죠. 저는 가전 제품도 웬만하시면 그 컨셉에 맞고 색상에 맞추셔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통일감 있게 블랙이면 블랙 화이트면 화이트 이렇게 좀 세트감 있게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가전 제품도 색상이 다양하잖아요. 흰색 가전도 있고 검정색 가전도 있고 실버도 있고 발품을 파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화초나 화분도 어느 정도 색상과 톤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제한적으로 웬만하면 톤을 딱 정해서 그런 화분이나 그런 화초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가전이나 화초나 이런 것들까지 톤을 다 정하신다면 그 공간이 조금 더 통일성이 있고 깔끔하게 꾸미실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그 다음엔 가구를 고르셔야겠죠. 가구를 고르실 때도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저는 보통 손님들한테 상담을 해줄 때 정말 필요한 거 우선순위를 둬서 그거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안방 같은 경우에 침대도 있고 협탁도 있고 화장대, 수납장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런 걸 다 넣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장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화장실에서 해도 되잖아요. 수납장도 꼭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침대가 있겠죠. 침대를 우선 놔보시고 그래도 공간이 되면 협탁도 넣고 화장대를 넣고 수납장을 넣고 하시는 거예요.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규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데 먼저 필요한 필수적인 품목부터 넣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가구 그 다음에 소가구를 채우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이 규칙을 지키시면 예산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대가구, 중가구, 소가구 가장 중요한 거부터 채우시고 나서 그 다음 그 다음 스텝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구매하시기 전에 리스트를 뽑으셔야 되고요. 그 리스트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셔서 중요한 거부터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투머치만큼 안 좋은 인테리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족한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꽉꽉 채워서 터질 것 같은 공간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빈틈을 줘서 여백의 미를 주시는 게 훨씬 더 감각적이고 세련돼 보이는 공간으로 꾸미실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예산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건 이실장이 정말 개인적인 바람인데 정품 제품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제한적인데 꾸미고 싶은 욕망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이미테이션, 짝통을 고르시는 거예요. 제가 정품을 사라는 거는 과소비를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명품을 사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정품을 사라는 거죠. 정품 내에서도 저렴한 것도 있고 중간대 금액대도 있고 합리적인 제품들도 충분히 많거든요. 물론 이실장이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 리뷰를 하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정품을 사자라는 거죠. 신혼 생활을 뭐 1, 2년만 하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걸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정품을 사셨을 때 장점이 참 많아요. 그 제품 때문에 공간도 살고요. 또 오래 쓸 수 있고 내구성도 좋고 색감도 좋고 단점이라고 하면 금액밖에 없죠. 그래서 제한된 예산에서 모든 걸 살 수는 없으니 컬렉션을 모으시면서 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한 번에 다 사면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꾸미고는 싶고 채워놓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채원을 하는 거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컬렉션을 모아 나간다면 그게 또 소소한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를 고르실 때도 우선순위를 두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식탁을 예를 들게요. 시장은 열평대에서 해요. 열평 후반대에서 한다고 치고 그러면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할 거예요. 테이블을 좋은 걸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의자라면 계속 써야 되는 의자라면 좋은 걸 사라는 거죠. 좋은 의자를 사시면 10년, 20년도 쓸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거짓말을 보태면 대를 이을 수도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가구들이 지금, 4, 50년 된 지금도 그 제품들이 벼룩시장에서 나와요. 그만큼 퀄리티가 좋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사 가면 이걸 너무 작아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이런 건 이케아에서 사세요. 이케아에 싸고 좋은 거 많잖아요. 정품 위주로 사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케아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열평대에서는 많이 쓰시고 나중에 이사 가시면 버리세요. 그리고 그 평수에 맞는 제대로 된 식탁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평수도 작은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사냐 비싸게 그런 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작은 평수일수록 그렇게 정품을 사고 오리지널 제품을 써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공간이 되게 감각적이면서 센스 있어 보이거든요. 작더라도 알차 보이고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작은 평수일수록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여백을 두시면서 그 공간을 더 감각적으로 꾸미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꾸며 나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칭찬받으시고 진짜 공간 되게 잘 꾸몄다 되게 감각적이다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안목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쓰는 제품들 특히나 오래 써야 될 제품들은 좀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가구를 썼으면 좋겠고요. 좋은 조명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나가 집을 정말 고급스럽게 또 감각적으로 꾸밀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 쓰시잖아요. 핸드폰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10만원짜리 사실 거예요. 못 믿겠죠. 불안하죠. 그래서 아이폰도 쓰고 갤럭시도 쓰는 거잖아요. 중국 거 싸게 들어온 것도 있을 텐데 안 쓰잖아요. 여러분 왜 안 쓰세요? 가치를 느끼시는 거예요. 이 사과가 그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가치를 가구와 조명에서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정품을 구매를 하셔서 오랫동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인테리어에 적용을 하신다면 감각적인 공간 그리고 센스 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다음 주제는 더 재밌고 알찬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뵐 거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